응? 뭐지? 와, 입에서 완전 사르르 녹는데? 진짜 이 정도면 제 인생 초밥이에요. 사라씨 다 먹어야겠다. 아, 소화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사당에 왔는데 오늘 정어무식 들렀다가 이제 근처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는데 지금 초밥이 땡겨서 근처에 초밥집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초밥집이 진짜 문제도 엄청 많고 평도 엄청 좋아서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근처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골목에 있어가지고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오늘. 딱 봐도 약간 맛집 코스가 풍기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되게 도로 초밥. 참바랑아. 진짜 참바랑아 것도 좋아하거든요. 뭐, 그럼 이거 하나씩 다 시키고 맛있게 한 번 먹을까, 오늘? 맛있게도 너무 적나? 밥을 먹고 와가지고 일단은 이거 초밥 네 종류 이거 다 주시고요. 그리고 성게알 다섯 개. 그냥, 성게알 다섯 개. 없어요? 그러면은 소오기 초밥 다섯 개. 맥가도로 다섯 개. 그리고 장어 열 개. 웬가와 다섯 개. 잠깐만요. 그리고... 전복 하나, 소라 하나, 문어 하나, 계란 하나. 전복 세 개랑 소오기 초밥이랑 맥가도로 하나씩 더요. 네. 이정도로 한 번 먹어. 대답하고 또 해요. 성게알이 다섯 개. 바삭하니 안쪽에 놀아오죠. 방금 세 개랑 송사이는 고춧가루 nossosolg З幹ayan 고춧가루 온갖수 코트 고춧가루 여기가 특이하게 이건 숟갈로 먹어야 된대요. 조고기랑 장어는 왜냐면 이게 밥알이 좀 잘 풀어지나봐요. 혀에 닿는 순간 풀어집니다. 저 이런 초밥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살짝 얹은 다음에 동글동글 이렇게 숟가락에 얹어서 살짝 달다는데 입에 딱 넣자마자 그 이렇게 밥알이 확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초밥 너무 좋아. 최고야. 저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면 참 사... 어? 괜찮은데? 제가 좋아하는 그 야들야들한 장어예요. 도로초밥. 얹어가지고 잠깐 찍어봐줘. 와 입에서 완전 사르르 녹는데? 와 참치 도로초밥이 대박이다. 간장. 와 여기는 도로초밥이 완전 메인이다. 너무 맛있어요. 100개 시킬 거야. 이것도 빨리 이것도 식기 전에 한 번. 맛있겠다. 찰취. 와 불향이 미쳤다. 소고기 딱 봐도 그 좋은 소고기에요. 좋은 소고기. 황새치 베스트.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서걱서걱한 식감이라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생강에다가 간장 묻혀서 찍어먹는 건데 저 생강을 안 좋아해가지고 오 대박이야. 일단 장어를 하나 다 먹어버리자. 장어가 많으니까 밸런스 장인입니다. 밸런스 장인입니다. 와 너무 맛있어. 비주얼이 예전에 먹었던 그 초밥집 이름 뭐지? 저기 약간 나랑가. 고기랑 약간 생긴 게 되게 비슷한데 약간 느낌도 살짝 비슷한데 고기 진짜 맛있게 먹고. 전복. 전복 두꺼운 거 보세요. 이야 엄청 두꺼워. 간장을 살짝 찍어가지고 쭉 올린 다음에. 전복도 완전 맛있다. 진짜 야들야들해요. 되게 부드럽다. 초밥이 다 부드러워요. 연어도 한번 먹어봐야지. 와 감사합니다. 원래 나오는 거예요? 어무부동이 이렇게 나와요. 어무부동이 이렇게 나와요. 좋다. 면이 약간 타피오카처럼 쫀득쫀득해요. 엄청 탕글탕글해. 이런 면 너무 좋아. 장국이 없어서 살짝 아쉬웠는데 오히려 너무 좋아요. 좋은 생각이 났어. 장어 초밥을 살짝 척척하지. 지금도 촉촉하긴 한데 살짝 치워가지고. 아 진짜 지느러미 최강좌. 와사비 살짝 올리고 간장 찌워가지고. 아 이 추억 잘하네. 이거는 참다란거가 아니라 논다란거 같은데? 이렇게 맛있네. 음! 이렇게 빨간 살인 것 중에서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논다란거가 아닌가? 맛있는데? 또 안 먹어본 거. 어? 장어. 장어가 아니라 이거. 장새우. 헷갈렸어. 한 개도 빠지없이 다 맛있어요. 이건 뭐지? 광어? 광어. 누가 봐도 광어죠, 이거? 광어도 맛있는데? 우리는 계란? 계란도 맛있으면 사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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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하나씩 다 먹어봐야겠어. 너무 맛있잖아. 우와. 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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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간장! 아 감사합니다. 우와! 막 이런 건 처음이에요. 오! 오! 오 되게 편한데? 안 묻어 안 묻어. 아우 잠깐만 진짜 다 맛있어. 얘까지 맛있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 어? 음? 뭐지? 방금 초밥이 간장에 절여줘서 엄청 짤 줄 알고 막 미리 인상을 썼는데 괜찮은데? 간장이 그렇게 막 짠 간장이 아니라 딱 간을 맞추는 간장인가 보다. 별로 안 짜요. 이 초새우. 초새우는 맛있을 리가 없지. 초새우가 맛있는데 본 적이 없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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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얘는 광어가 아닌데? 소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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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먹어봤는데 모든 게 완벽했어요. 다 맛있어요. 심지어 이 초새우까지도. 오! 오! 소 pen. 이렇게 Top nervous reactions. 이건 진짜 꺅. 들어와서 양념차 양념간 양념을魅사중에서 . 이제 황새치 배輚ON와 react. 그 glare에 입 reservation. 이게 해산물도 다 맛있는데 밥도 미쳤고 근데 초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을 쥐어서 제가 어디가서 절대 뭐 안 할테니까 밥 만드는 거 알려주시면 돼요 밥 만드는 거요? 아니 정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만드는 법 알고 싶어요 집에서 해볼게 저는 살살 녹아 밥이 진짜 입안에서 이렇게 딱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삭삭 하면서 막 너무 맛있잖아 연어를 아는 법이 있는데 마블링이 간격이 얇은 거는 꼬리 부분에 가깝고 이렇게 엄청 널쩍널쩍하고 여기로 막 이러고 있는 거는 뱃살이에요 요건 뱃살, 요건 중간, 요건 꼬리 이쪽 요건 중간, 요건 꼬리 이쪽 슥 슥 음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는 정도 장어 다 비워버릴까? 음 음 음 일단 제가 정리감박이 있어서 살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어는 이리로 가 담긴 때 오 buying 어 됐어 음 except 아 맛있대견 초밥 먹었던 것 중에 완전 제 취향 이게 약간 사실 취향을 타긴 하거든요 막 밥알풀어주는 것보다 단단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초밥이랑 취향이 나뉘는데 진짜 제 취향 저격으로는 거의 한 탑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탑 2. 회장님, 우동 더 시킬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와, 약간 살짝 데워주셨는데 윤기가 잘 잘, 기름기 잘 잘 날리났는데? 먹어볼까? 식감이 무슨 살치살 같아요. 선생님, 이거 무슨 살이에요? 살치살이에요. 네? 아, 맞아요? 이 비싼 살치살이 초밥이에요.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이거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참치랑 소고기 초밥 무조건 먹어야 돼요. 저거 봐, 저기 초밥에 그냥 소고기라고만 써놨어요. 살치살 초밥이라고 하면 더 잘 팔릴 것 같아. 솔직히 살치살 초밥인 거 알았으면 한 20개 시켰다. 진짜로. 하나씩 찍어서요. 오늘, 그만 먹어. 아껴먹어. 근데 이거 데워서 그냥 지금 먹어야겠다. 밥을 3개 만들지 3개. 와, 진짜 이 정도면 제 인생 초밥이에요. 진짜 이게 오픈살이 될 것 같아. 광어.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너무 맛있어요. 아 배요.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을수록 많이 먹거든요. 잘하면 240개 최고 기록 넘을 것 같다. 딱 그 삐리코티스 때 와가지고 기록 한번 갱신을 해보는 걸로. 너무 맛있어. 어? 하나씩 남았지 지금? 제일 맛있는 참치랑 장어는 아껴먹고. 아 근데 장새우 맛있는데? 새우가 쫀득거려. 13위는. 아 진짜 뭐 너무 못 고르겠다. 이거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미안하다 강호야. 너무 맛있는데? 문어랑 광어랑 순위가 바뀐 것 같아.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 정도면 많이 버텼다. 이 정도면 많이 버텼다. 다음은 맵다 도로. 세계관 최강자의 싸우인데. 시느러미 탈락. 시느러미 탈락. 사실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혹시 채울 일이 있으면. 들고 다니다가 먹어야겠다. 이제 여기 손님이 지금 벌써 테이블이 다 차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 먹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랑 참치랑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공동 1위로 갑시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초밥이 완전 제 취향적이어서. 여튼 오늘에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